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요새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사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힘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부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기부가 처음인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선생님과 함께 이번 기회에 기부를 통해서 주변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부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최저 기부 금액으로 500만 원을 책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의 댓글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댓글 하나당 선생님이 만 원씩 기부금을 올려서 늘려서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최대 천만 원까지 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자 그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1월 중에 선생님이 기부처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기부처에 전달하는 그런 영상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이 기부금은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어린 친구들의 치료비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이 댓글이라는 작은 행동이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 기부 이벤트를 통해서 이 추운 겨울날 마음도 참 추워질 수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쌤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라고 그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